안녕하십니까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또 영상 시청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어떤 미국에 이민을 오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는 꿈의 드림인 나라에서 넓은 장소에서 편안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내 집을 가지고 사는 모습의 생각을 가지시는 목표가 하나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집을 장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계지에 대한 걱정 또 디파지세에 대한 페이먼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학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게 살림에 대한 걱정.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남의 얘기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렌트를 장기적으로 살다가 보면 그 돈이 아까움을 느끼게 되고 사실 이런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하나 장만을 하려고 하다 보면 대도시의 집가격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또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검사를 하다 보면 집이 시답지도 않고 오래돼서 낡아서 보수할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집에 대한 수림이 깨지기 쉽고 그냥 대충대충 살자. 뭐 렌트비 나가는 것이나 세금 나가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별게 없다. 그러다가 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집을 구경을 하고 살고 싶어도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이 그에 합당하지 못해서 그냥 멀게 보시면서 남의 일로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내 집 장만에 대한 생각, 내 집 장만에 대한 정보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클릭을 해주신 분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인 우리들에게도 집을 장만할 기회가 올까라는 주제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정책과 함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행정부와는 다른 완전히 반대의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의 행정부,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추하려고 하는 새로운 소식들 속에서는 집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갈등을 가지고 온 우리 한인들에게도 최근의 정책들이 중요한 정보로서 우리가 관심과 기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키샘의 글로벌 핫 이슈에서도 이번 주였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처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많은 공약을 해온 가운데 이민이 많았었고 그 외에 경제 활성화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되기 전부터 공약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 부동산 정책의 부분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행동과 또 결실과 또 채택과 함께 승인과 뭐 이런 단어들을 열과해서 이제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순서를 밟을 겁니다.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15,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는 내용 지난 영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 내용도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에는 그때보다 2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텍스 크레딧으로 이 정책은 오바마 정권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7,5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라는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바이어라는 조건 하에 이 제도에 이 또 서포트가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낮은 무기지이자 또한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주택가격은 평균 7.5%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 수준이 더 올라서 10.5%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주택의 재고가 2019년도에 비교해서 39.2%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기지이자율은 낮고 세금의 크레딧을 지급하려는 예정인 가운데 집에 대한 렌트와 구입을 토하는 분들에게는 진지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대도시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사이드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첫 주택에 대해서 세금 혜택뿐만이 아니고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등에 대한 여러 형태의 주택 구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고려해 볼 만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그 내용은 바로 학자금 융자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입니다. 그 내용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생활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학자금 융자죠. 또 학자금 융자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맞물려서 함께 학자금 융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또 세금에 대한 부분 걱정도 많이 되죠. 그런데 그 학자금 융자에 대한 1인당 만 달러의 탕감 소식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만 달러, 1인당 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줄 경우 우리가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형태의 계획과 함께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우리 한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서민의 애로사항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행정명령과 행정정책으로서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자금 융자의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서 지원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콘도나 혹은 대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의 삶에 있어서 주택 소유와 또 구입에 대한 구매 소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퇴거 명령이 유예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가만히 공급이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또한 퇴거 명령 유예 연장에 따라서 계속되는 가운데 있어서 주택 소유하는 집들이 안정화를 가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로 매매가 다소 급등이나 급락을 하는 경우가 덜하고 안정될 수 있는 데에는 기대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또한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자금 융자에 대한 1인당 만 달러. 그리고 첫 바이어. 내가 집을 3년 안에 사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첫 바이어한테 주는 혜택. 그 다음에 클로징과 페이먼트,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정부의 보조. 굉장히 다들 파괴적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로칼 세금의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그 계획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칼 텍스 한도가 높아진다면 서부와 대도시 그리고 동부와 그 관련되어 있는 대도시. 이에 대한 혜택이 엄청 좋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개인마다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론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하나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소수계 사람들에게 생애 주택 마련을 위해서 새롭게 크레딧 점수 산출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진행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혼란도 분위기 속에서 개인 신용도 점수 및 지속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때 페이먼트를 못 내고 또 모게지에 대한 페이먼트 못 내고 또 그에 관해서 내가 각종 페이먼트를 딜레이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내 크레딧 스코어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로우 스코어라든지 배드 스코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벌써 내 조차, 내 자신의 조차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산출 기준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한 방법을 바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지금 부동산 사태가 나타나고 모게지 사태가 나타나고 론의 사태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차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계속되는 혼란도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신용 점수 및 지속적으로는 많은 고민이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렌트비, 유틸리티 등의 손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복구를 못하면서 계속되는 가운데 있어서 저소득층의 나쁜 일들이 리사이클, 사이클링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정의 모게지 대출이 절대적으로 문턱이 필요한 상황에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으로 크레딧 산출 방식을 바꾼다면 또 그에 대해서 기존에 굿 스코어, 굿 크레딧으로 판단을 여겼었던 여러 형태의 점수 레인지에서 그 부분이 레인지가 다소 살짝 낮아진다면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론의 레인지가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밝아온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새로 정책에 있어서 물론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감차감 나올 테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다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유비무안이라고 하죠. 준비를 하셔서 언젠가 꾸며드렸던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이번 기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알면서 내가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대비해 나가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고 저한테도 필요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게지의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첫생에 바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 학자금 융자에 대한 탕감, 로컬 정부에서의 텍스 한도액에 대한 부분의 조정,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산출 방법에 대한 조정 다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 듣고자 했을 때 듣는 내용 중에서 하나도 나에게는 해가 될 게 사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별이 있고 개인마다 차등이 있는 게 은행, 금융, 가을의 관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일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나오는 뉴스, 뉴욕기다리쌤과 하시면서 함께 받아서 듣고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생길 때마다 메모해 두셨다가 꼭 성공하시는 우리 뉴욕기다리쌤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성공하시는 이민생활과 슬기로운 이민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주변 분들과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신 다음에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